안녕하세요. 오늘은 앰플을 비롯한 오디오기기의 리캡, 캐페스터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2제한 버전으로 작업을 했고요. 이후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작업도 올릴 예정입니다. 일단 인켈 AD2210이라는 모델인데 저는 구입하면 한 번씩 꼭 열어봅니다. 근데 평화컨덴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배가 좀 많이 부른 모습이었어가지고 나이도 이제 한 40, 50대 되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리캡 타이밍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에 콘덴서 40V, 4700마이크로패럿입니다. 이걸 구입을 했는데요. 알리나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국내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 혹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구입을 저는 권장드립니다. 알리 쪽에서는 중국산 판매자 저가형 고르시면은 값 안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고 짝퉁도 상당히 있습니다. 자 먼저 AD2210하고 가장 난이도가 쉬운 쪽이에요. 왜냐하면 하판을 보시면은 세 군데로 하판이 분리되어 있어요. 위쪽 상판 덕계 제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앰플 리캡이 가장 힘든 부분은 리캡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배면이 있어야 저쪽에 납을 제거를 해서 기존 부품을 빼내는 거잖아요. 시장된 부분을 빼내는 게 일인데 그게 상당히 쉬운 기종입니다. 자 이 캐페시터 이 두 개 나머지 것들도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워낙 작업이 쉬운 기종이라서 저는 배부른 것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왼쪽은 일반 그냥 뾱뾱해서 빠지는 저가형이고 오른쪽은 인두기 겸 흡입기입니다. 그래서 전동식으로 저렇게 뾱뾱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타입이라 저게 훨씬 편한데 이거는 평화컨덴서가 끝을 구부려놨기 때문에 저 흡입기를 쓸 수가 없어서 일반 인두기와 흡입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납을 먼저 해당 기종의 평화컨덴서 확인하고 사진 꼭 찍어두세요.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여기 PCB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놔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 어딘지 평화컨덴서 전의 콘덴서는 극성이 꼭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납을 제거하는 모습이에요. 이게 그래도 좀 꺾어져 있는 타입이라서 제거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만약에 그냥 일직선으로만 꽂혀 있었다면 아까 인두기형 흡입기를 통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를 했을 텐데요. 이 제거가 핵심이에요. 실장은 다시 부품을 꽂고 인두기를 하는 건 너무 쉬워요. 오히려 이 부분에서 PCB에 동판이 날아가지 않고 주변 부품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너무 과도한 열을 주지 않으면서 빼내는 게 손상 없이 제거를 하는 게 리캡 작업의 가장 힘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배면까지 만들어 놓이는 게 요기종은 정말 쉬웠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꺾여졌기 때문에 제가 인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납을 제거하고 그 휘어진 부분을 살짝 펴내는 모습입니다. 그래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는 또 본딩이 좀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제거를 할 때 단순히 저거를 뽑아낸 것 뿐만 아니라 본딩이 좀 되어 있어서 그걸 떼어내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빼내는데 약간의 애를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제 촬영을 하면서 좀 자세가 좀 안 나와서 더 힘들게 좀 작업한 면은 있고요. 뒤집었고 하면서 힘들게 하나를 빼냈습니다. 저 아래쪽에 본딩이 된 케이스가 한 절반이 넘어요. 그래서 저 부분이 누액이라고 생각해서 어리캡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상당수의 평화컨덴선서 쪽은 저 본딩을 해서 전액 건데 서로 붙여놓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따로 구입한 거는 저는 40V, 4700마이크로패럿이 없어서 50V를 구입을 했습니다. 내압은 조금 더 높은 게 상관없어요. 용량은 최대한 맞춰주셔야 되고요. 만약에 앰프가 아니라 소스기라든가 DAC처럼 조금 더 예민한 계열이라고 하면 저 볼테이지도 꼭 맞춰주고 작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고민했어요.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또 리캡할 때를 생각해서 직신으로 끊어낼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느낌처럼 꺾어낼까 하다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꺾는 작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다시 납땜 하는 거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. 저는 꺾어낸 상태에서 굳이 납을 리드 선이 훨씬 길기 때문에요. 그 부분 잘라내지 않고 그냥 납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내는 전에 컨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다리가 길잖아요. 신품 사시면 그게 너무 길지 않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양쪽 다 작업하고 나머지 긴 부분을 저는 니뻐로 잘라냈습니다. 이게 너무 합판하고 닿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깝다 느껴지면 상당히 꼭 타이트하게 잘라내셔야 되고요.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길게 조금 잘라내도 무방합니다. 가급적 혹시 부담되신다면 절연 테이프 한번 넣어주셔도 되고요.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어떤 술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는 고가의 스피커 먼저 물리지 마시고 이렇게 저가형 스피커 하나 꼭 갖고 계셔서 그걸 먼저 물리셔서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전원을 인가하고 바로 음악 신호 주지 마시고요. 이 캐페시터가 충전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텀을 두고 그리고서 음악 신호를 재생하고 볼륨을 올려서 혹시나 모를 트러블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볼륨 올려 보겠습니다. 네, 정상적으로 완전히 소리가 잘 나는 모습 보였고요. 어느 정도 볼륨도 키워서 문제 없는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었을 때 다른 부분 지금 평화 콘덴서만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도 콘덴서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. 부분 부분에 있는 콘덴서들이 저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걸 그냥 배가 불렀기 때문에 교체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았는데요. 이왕 작업할 때 이건 배면 열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 데다 열어도 됩니다만 여기까지 기판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왕 콘덴서 한 번 교체할 때 전부 다 풀 리캡을 한 번 하시는 게 차라리 더 편치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런 저가형 기존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는 거 저는 꼭 추천합니다. 업체에서도 수리점에서도 이런 저가형들은 수리비를 측정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풀 리캡 같은 경우요. 고장이 난 거야 이제 어느 정도 고쳐주시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오버웰 작업에 대해서 많은 수리점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충분히 값을 받는 것들은 잘 해주지만 말이죠. 아무튼 이렇게 저가형으로 만에 하나 고장나는 것도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두시면 오래된 중고 앰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또 앰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리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오히려 고장 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상이 있는 부위 중심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열었을 때 또 볼륨이라든가 밸런스 노브라든가 이런 데 한 번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또 이건 굉장히 이지한 버전이었고요.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버전으로의 리캡 작업도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